네, 밀실의정입니다. 사실 의회는 모든 조정내역을 비공개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 개수조정 결과를 공개한 것은 사실상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뿐이지 공개할 의무는 없었다는 주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편의 제공한 것뿐이라는 얘기는 전용기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았고요. 지금 여기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 과정 속에서 꼭 지역구 챙기기 예산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런 걸 견제하자는 의미인데 그거 자체를 지금 막아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개수조정 단계에서. 강원 특별자치도에 이어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부터 제주도 단일 지위를 잃고 세계 특별자치도 체제로 지방자치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만 특별하게 세일하는 줄 알았는데 다 하니까 이건 뭐 그냥 세일이다. 마트 가는 느낌이랄까? 밀실의정입니다. 밀실의정. 지금 내년도 제주도 예산심사가 한창인데요. 지방위의 예산심사 과정은 상임위 예비심사 후 개수조정을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개수조정이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부처 간 예산 감옥의 개수를 증감하거나 삭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진행한 소감부처 개수조정 결과를 도의회가 기자들에게 비공개해 논란이 됐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뉴스를 통해서 한 줄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하시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제주도 내년 살림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전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개수조정 내역을 엑셀파일 형식으로 취재진을 제공했었습니다. 증감액 사유까지는 밝히진 않아도 사업 항목별 삭감증액 금요는 알 수 있었는데요. 작년에 모 매체에서 엑셀파일 그대로 캡처해 기사에 사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 공개 여부 논쟁이 있었고요. 도의회는 재차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취재 제한 같은 건가? 네. 비공개 결정 근거는 뭡니까?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의장단과 의원들이 결정한 것으로 보도가 이루어졌었는데요. 확인 결과 상임위 재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맞네요. 교육위원회는 개수조정 결과가 공개가 됐죠? 네.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학생통학 지원과 교직원 9개 연수 예산 등 327억 원을 삭감한 뒤 학교시설 환경 개선과 특성화고 지원 예산 등을 증액했습니다. 네. 이건 좀 나왔는데 나머지 5개 상임위원회는 비공개라고 하지만 또 전체적인 삭감 규모는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33개 사업에 96억 원을 환경도시위원회는 13개 사업에 147억 원을 문강위에서는 54개 사업에 89억 원을 농숙 측 경제위원회는 84개 사업에 12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위까지 합치면 총 219개 사업에 약 505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네. 사실 의회는 모든 조정 내역을 비공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항의하자 삭감 내용만 일부 공개한 건데요. 네. 다만 증액 내용은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어차피 예비심사고 따라서 본심사인 예결의 심사 전에 공개되면 혼선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도의회 측 입장이었고요. 지금까지 상임위 개수조정 결과를 공개한 것은 사실상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뿐이지 공개할 의무는 없었다는 주장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회는 삭감 권한밖에 없잖아요. 네. 편의 제공한 것뿐이라는 얘기는 전용기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요. 네. 그런데 삭감 권한 얘기하셨지만 증액을 하게 되면 증액 내용은 다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의원들이 부담스럽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개수조정 단계에서 도의원 쪽지 예산을 비롯해서 제주도 요구가 대거 반영될 수 있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밀실로 이뤄지고 있는 개수조정회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밀실. 밀실의정이라고 아까 키워드 잡으셨으니까. 이 쪽지 예산 이런 것들이 바로 본인 지역구 챙기기나 행정의 쟁점 예산을 갖다 끼워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에도 욕먹고 절에도 욕먹고 그래서 욕을 먹어야 된다면 차라리 비공개하고 욕먹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공개 방침이 사실상 지역구 챙기기 논란을 더 좌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은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상임위 개수조정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역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결의 심사 결과는 다 공개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박 기자한테 묻던가요? 왜 필요하냐고? 네. 이건 뭐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개수조정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좀 행정과 또 도의회 아니면 도민들 사이에서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으니 그걸 조정하라는 의미가 개수조정인데.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 과정 속에서 꼭 지역구 챙기기 예산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런 걸 견제하자는 의미인데 그거 자체를 지금 막아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개수조정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이제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거죠. 예산의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제주 도의회 관계자는 17개 시도 중 10곳은 아직 공개를 하지 않다 그렇게 부연을 했는데요. 제주 특별자치도답게 다른 지자체보다 더 특별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안 되는 걸까요? 네. 의장과 부의장은 지난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민선 8기 도전과 민선 5기 교육행정의 미래 비전이 담긴 첫 번째 예산심사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예산인 만큼 도민의 눈과 의외의 시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겠다. 이는 김경아 의장의 말이고요. 김한국 부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물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중에 도민의 눈을 막아버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 과정. 물론 이제 전체 나중에 공개가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때 되면 좀 늦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죠? 네. 7조 639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난무하는 특별자치도 결국 손해본 장사입니다. 난무하는 특별자치도. 강원도에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소식이 있었는데 그 내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부터 제주도 단일 지위를 잃고 세계특별자치도 체제로 지방자치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행정수도를 표방할 세종특별시까지 포함하면 4개고요. 그래서 제주도를 포함해 다른 지자체들의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전북보다 먼저 특별자치도 출범이 확정돼 강원도겠죠. 특별자치도로서 신리가 떨어질까 우려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요. 전북이 사실상 타로남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광주와 전남은 호남권 협력체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역시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시화되자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익이 높은 특례사안이 정치적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특례. 네. 제주도가 결국은 테스트배드 그러니까 실험용으로만 전락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 개정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네. 그렇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제주와 세종은 별도의 개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원과 전북 역시 균특회계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개정이 만들어지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 없이 정부 지원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부 균특회계는 늘고 있지만 사실상 제주 개정은 2007년 3,476억 원에서 올해 2,648억 원으로 24%나 줄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원도는 연간 4,500억 원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주 개정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제주 개정도 사실 이게 특별하지만은 않은 제주 개정이었다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행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잖아요. 효율성의 방점을 찍었던 그런 정책이었는데 강원도와 전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점 때문에 죽서서 남줬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강원과 전북은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특별자치도 출범을 무조건 견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생의 기회로 삼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간 연대를 강화해 대정부 대응력을 높이자는 제안인데요. 정북, 강원, 세종, 제주까지 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자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단체로서 독자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도 타 지자체들과 협력 상생하는 방안을 또 고민하자는 말인데요. 그래서 특별자치도 출범이 지자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질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만 특별하게 세일하는 줄 알았는데 다 하니까 이거 뭐 그냥 세일이다 일상으로 마트 가는 느낌이랄까? 지금까지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